3분의 2 기절까지 깻잎을 드세요 깻잎은 깻잎의 향 때문에 집어넣는 거죠 깻잎을 넣으면 향도 좋아지지만 밥하고 재료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아서 좋아요 오이? 아니 보통 김밥엔 시금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금치가 된 나물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상하거든요 이 오이는요 소금에 잠깐 절여놓으셨다가 물기를 꽉 사용하시면은 속이 쉽게 상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잘 말았으면 이번에는 참기름을 겉에다 반드시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김 범면에다가 참기름을 싹 한번 코팅을 해주시면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향도 좋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쉽게 상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셰프님 넘버맨이 예방법을 하다보니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먹기 쉽게 썰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썰을게요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식초 식초? 아니 무슨 뭐 썰을 때? 아 참기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바르고 써야 잘 생기죠? 이렇게 식초를 칼에다가 발라놓으시면 식초가 나중에 상 계속해서 증발을 하면서 살균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초가 쉽게 상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5월에 도시락 쌀일이 엄마들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김밥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식초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너무 맛있는 거 봐 고운 머리가 팍불가 됐네요 정말 20년 후의 모습을 지금 벌써 보고 계세요 근데 정말 매실을 하면 맛도 좋아지겠어요 네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계속 김밥을 쌌어요 그런데 처음에 매실을 넣었을 때 스태프들이 잘 안 드셨거든요 이상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동이 났습니다 너무 맛이 좋아서 달콤한 맛이 약한 날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저도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까 도경원 아나운서가 살짝 매실을 엉겨렸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마스크를 썼죠 설마 설마 했어요 정말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장윤전씨는 계속 지금 도경원 아나운서 머리가 신경 쓰는데 제가 얘기하면 집중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러지 마요 사랑하는 건 아니겠는데 잘했어 잘했어 정말 불이 아주 깨가 쏟아지네요 투샷이 근데 너무 이쁘다 잘 어울렸는데 닮았어 너무 예쁜데요 투샷이 예쁜데 여기엔 안 어울려요 여기 터치 럼보는 안 어울리고 제가 저거 할게요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그 밀가루가 터졌을 때도 동영아 아나운서가 옆에서 장윤전씨 불어서 날려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너무 아름다웠고요 저도 빨리 이곳에서 불어줄려 세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무리 사랑해도 응원은 섣불리 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얼굴에 밀가루 맞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속 썩이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아이고 집에서 아내들이 해야되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흑기사를 혼자 네 그 안에 벌집판 안에 들어가게 했으면 정말 속 썩할 뻔했어요 같이 맞아서 덜 속 썩한 거 같아요 이야 요즘 TV몰 시청자분들이 많이 속 썩하셨을 거예요 충성!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넘버 1 장희정입니다 집중! 집중! 한 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무려 약 2,500명 이 중 40%에 달하는 근로자가 압착기와 절단기, 전기톱으로 인해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 주수로가 지켜요 대한민국 안전지킴이 위기탈출 넘버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 아웃소싱 글로벌 리더 맨파워 코리아 서울우유 아침의 주스 초중등 영어전문 YBM 인공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내게 도망은 내 손을 잡아요 나와 함께 떠나 요ons의 일상에서 아웃소싱 글로벌 리더의 현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